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, 여러분들 그게 신기하게도 회사 직원분들한테 붙는 거 아닌데 누나 형들 많은 분들이 너를 볼 때는 참 되게 짠하다!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하하 근데 우리는 그땐 항상 뭐라 해야지 음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어 다 두고 와서 그런지 이게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적응하다 보니까 저에게 약간 그 감정이라는 그게 좀 없어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를 이해해주거나 나 너무 어린 나이 아 하 공감.. 무섭겠다.. 너무 좋았었는데.. 너무 안아줘서 너무 고맙고 같이 너무 안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스테이.. 나도 그렇고 컨팅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나는.. 나는.. 부르지 마! 사랑해! 누가 물어봐야 되는거야? 아.. 아.. 뭔 말 외우자.. 그냥 지금 이 순간처럼 우리 멤버들이랑 그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그냥 지금 이 순간처럼 계속 한다면 영원히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.. 만족한 모습이 아.. 아.. 어이가 없다.. 아.. 아.. 근데.. 아.. 안 돼! 안 돼! 춤이 됐어 오지마로 아아.. 애기야 아예, 나야 왜 이렇게? 너, 당신! Stay! 정말! 여러분! 너무너무 고마워요 And like I just said, I, on part of Stray Kids, and Stray Kids itself, we will always protect each other, and protect the stays, okay? 아니에요? 아시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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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말하지 마 너희들 하지 마요 감사합니다 널 민망하자 쟤 우리를 해야 해 정국의 감성 맨날 그 누구때문에 우리가 항상 일팔 할수 있지? 누가 제일 고맙지? 누구야? 우리 스타일 잠시 지민이 가요 잠시 지민이 가요 잠시 지민이 가요 만나세요 여러분 안녕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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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까지 응원해주세요 사랑해요 너의 내 맘을 찾아서 너의 맘을 잊지 마 너의 맘을 잊지 마 내가 항상 찾아라 너의 맘을 잊지 마 너의 맘을 잊지 마 아, 여행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흫흐흫 다시께 내일 다시깁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너무 타지 마요 홍룡 영웅 고고고고 고고고고 호 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